안녕하시죠 원시윤오빠 입니다 지금 크로즈 옆에서 잘 그리고 있는 이 아가라고 할 수는 없구요 제 이름은 아가라고 보입니다 스케치를 해 나가고 있구요 아 오늘 새해 정초 구정 정초의 아침에 365 소개로 안경을 끼셨구요 깜찍 하나 깜찍 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머프 깜찍 에 저기 뭡니까 그 네임은 머프로 되게 계시더라구요 머프 깜찍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질 것 같아요 아 원래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처음에 뭐 선을 옆으로 긋고 새로 긋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직접 그려 들어가면 되요 이렇게 그리게 되죠 예 우회 사진 현본 사진에는 우편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자로 아 만들기로 했어요 모자로 그리기로 했구요 그러니까 그렇듯 했구요 또 머리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 언니도 미인이지만 동생도 미인입니다 미인 가족인가 보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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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 참 재미있게 두 분 다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두 분을 아름다운 분을 그리게 되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걸 해야 되겠죠 사인을 넣어야 됩니다 사인을 넣게 됩니다 이 밑에 사인 넣겠죠 짱구야 오늘 이 밑에 사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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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은